그 다음에 비엘 토피어리 블랙 후디라고 있는데 토피어리라는 거는 이제 식물을 좀 인공적으로 다듬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기 좋게 만든 작품들을 좀 의미를 한다 약간 좀 인공적인 그런 나무의 느낌도 나면서 식물의 느낌도 난다 전체적으로 특징을 보면은 캔칼슨도 그렇고 롯니도 그렇고 블랙 다크톤의 약간 모노톤이라 해야 될까? 좀 무지톤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블랙이랑 와이트톤 아니면 회색 그렇게 하면서 좀 샤이한 스타일 여기서는 이제 신발을 거의 똑같은 걸 신었는데 리그 오엔스 스트로벌 루나 트랙터 블랙 부츠라 해가지고 이건 한 300만 원 상당해 그래서 조합 350만 원 정도의 착장을 보여주고 있다